Q. 과자의 이름은? 안녕. 저희 어머니 인사합니다. 안녕. 아니 근데 지금 방송 중에 뭘 드시고 계세요 지금? 요즘에 과자 맛있어. 저도 먹고 있습니다. 무슨 과자냐면 이거 정국민이 알라나? 바로 이거죠? 이거 이름을 더 말할 것도 없어. 근데 약간 이게 우리 지방에서는 다른 이름이었어. 나도. 우리가 같은 지방이잖아요. 그렇지. 형은 뭐였어요? 나는 그 텔레톱에 나오는 뭐? 텔레톱에 나오는 보라돌이 뚜비 난 이거였어. 난 이거였어. 나는 나는 그거였어요. 이게 아담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. 아 진짜로? 아 진짜로? 그럼 이건 그러면 그거를 뒤집은 거네? 그렇죠. 와 이름 생각보다 많네. 근데 그게 좀 더 달아. 이거는 약간 고소. 너 완전 그건데? 왜? 내 이거 봤잖아. 콧물리에네? 나 배고파. 배고프면 이걸 먹어야 해. 안 돼. 살찌어. 나는 피티했단 말이야. 이거 먹어 살찌으면 나 피티했어. 여러분들 저 몸짱이 좋아요. 이거는 먹으면 얼굴이 브이란에 돼요. 맞아. 브이란에. 내가 이걸 좋아해서 브이란에 됐나 봐. 그게? 좋겠다. 나도 이거 좀 많이 먹어야지. 형은 덜 먹은 거예요 그러면. 그러네. 네가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돼. 왜냐면은. 나는 뭐 나 허리 한 개씩 먹었어. 밥이랑 이거를 같이 먹었어요. 밥을 꽂아가지고. 아 그래? 나는 이걸 먹고. 난 라면에 넣어 먹었거든. 에이 그건 하수죠. 아 그래? 나는 고춧가루 넣어서 나 김치도 담고 먹었어 이걸로. 응? 나 김치도 담고 먹었어 집에서. 김치로? 응. 김치 잘 안 먹었잖아. 김치 잘 안 먹었잖아. 나는 이거 먹고. 먹다가 토하고 다시 먹고 그랬단 말이야. 이거 480칼로리야. 네? 480칼로리라고. 대신에 400개 넘게 들어가 있어. 아 하나 먹으면 1칼로리인가? 네. 완전 이득이에요. 어 그러네? 조절할 수 있어. 그러네? 30개 먹으면 30칼로리 있어. 무지 맛있다. 칭찬하지 마. 너무 맛있어. 내가 다 먹었네. 네. 네. 우리 donc은 사랑이래. 그리고 우리 소통은amm анные 아 наж에 points에 가 버리 infer получ을 수 있을 것입니다.